유연이의 무난한 하루 3, 2, 2 안녕 유연입니다 오늘 브이로그를 찍어보려고 카메라를 틀었는데 제가 아직 메이크업이 안 돼 있어서 오늘의 공항은 이렇게 입을 예정인데요 제가 사실 이거를 생각만 해두고 직접 매치를 전날에 안 했거든요 입어보질 않았어요 그래서 약간 톤이 조금 난리가 났는데 색깔이 자세히 보시면 하늘색도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몰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신발이 가려지지 않을까 해서 색깔이 가려졌으면 좋겠네요 하늘색 안 돼 안 돼 그러면 차를 하러 왔습니다 상단의 양 담임씨 주무시고 있었군요 담임이 졸린가봐요 저는 공항에서 절대 아니 공항 가기 전에 차에서 절대 자지 않으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오늘 밤을 세려고 했는데 근데 결국엔 한 시간 정도 잤어요 그래서 제 마지막 수단으로 공항 가는 길에 앉아기 그 방법을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비행기에서 푹 잠을 잘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비행기에서 읽을 다미의 책이지만 아직 돌려주지 않은 하버드 상위 1%의 비밀 이거는 지금 두 번째인데 두 번째 읽거든요 재밌어요 이거를 이제 좀 이따가 비행기에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일단 배가 너무 고프네요 짠 여기는 공항입니다 유연 언니한테 출연만 할게 출연료 받습니다 출연료 주세요 받아요 내가 줄게 유연아 오케이 그러면 출연해 주세요 아 자 그러면 다음 사람 안녕 다음 사람 유연이 또 자세요 유연이 또 자세요 유연이 또 자세요 유연이 또 자세요 나 또 잤어 뭐야 얘 안 잤다고 그러고 자고 안 잤다고 그러고 자고 확대가 안 되네 유연이 또 잤대 유연이 또 자세요 안녕하십니까 차에서 자고 또 자고 또 자고 여러분의 브이로그 그냥 드림캐쳐의 브이로그 올려줘 그래 드림캐쳐의 브이로그지만 유연이가 좀 더 많이 나오는 나 셀카봉도 준비했단 말이야 우리 같이 콜라보 합시다 알겠어요 우리 같이 콜라보 오케이 안녕하세요 이 채널은 제 겁니다 이제 제 겁니다 어 이런 일 있었던 것 같은데 옛날에 일본이었던 것 어 맞아 어디 갔다 와서 우리 다들 지금 아무것도 못 정하고 베이트가 몇 번 베이트 언니 뭐 할 거예요? 저는 배는 고프지 않기에 밥은 먹지 않겠습니다 그럼 우리 찢어져야겠네요 여기 배가 고프단 말이야 나는 카페 가고 싶은데 카페 가고 싶은 사람이 한 명도 없나봐 인생은 혼자다 너 같이 가줄 거지? 나? 맨날 우리 같이 다녔잖아 나는 쇼핑할래? 아 쇼핑할래? 뭐 뭐 뭐 어떤 거 뭐 또 아니 나 모조 안 가고 왔어 아 그래 모자 몰라고? 그러면 우리 쇼핑을 가봅시다 그래요? 자 여러분 위에서 아래로 하나 둘 셋 오! 뭐야 이거 여기 보면 이렇게 썸냐들이 마중을 나와서 인사해줘요 배웅 아니에요? 배웅을 해줘요 안녕 안녕 나를 봐야지 헬로우 이런 거 할 수 있지 않나? 보면 내 사랑은 시선을 이용해주세요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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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와 함께 사진을 찍어봐 얘 눈 웃음 줬다 3 2 2 윙크한다 어디 어? 아 세 장 찍네 대박 마음에 드시나요? 아니요 아니요 어디 보고 있어 어디 봐 잘 나왔다 나도 아 옆에 볼 수도 있네 아 그러네 아 이거 잘 나왔다 어 이거 잘 나왔다 잘 나왔다 가자 나 이거 찍어야지 아 찍어? 오케이 어 야 찍어 찍어 미친 무빙 뮤직뱅크 음악중심 너 진짜 찍고 있어? 어 저희는 지금 카페를 가려다가 어 카페가 없어서 실패 찾기 실패 찾기 실패 다시 돌아가면 너무 멀어 네 너무 멀어서 지금 이렇게 대기실에 앉아있습니다 안녕 카메라끼리 인사해 안녕 가자 가자 한동구 한동구리 동동동 와 간다 동희의 브이로그 동희의 소소한 일상 내 브이로그 이름 와 비행기다 드디어 탑승을 했습니다 제 옆자리는 누가 될지 굉장히 궁금하네 일단 가연이는 여기 여기 너 왜 없는 척 해? 바로 제 뒷자리고요 아니 아니 싱토니 어머 안녕하세요 네 저쪽에는 저기 언니 라인 네 그러면은 같이 찍으면 되겠다 좋아요 네 우리 콜라보레이션 하는 거야 네 너무 졸려요 시연이의 발자취와 유토니의 유토니 뭐지? 유토니의 무난한 아 무난 유무화 유무화 그러면 좀 이따가 네 네 이게 설마 끝이 아니겠지 잘 먹었습니다 저는 지금 자다 일어나서 간식을 먹으려고 깼습니다 근데 지금 걱정되는 게 시연언니가 죽은 것 같아요 시연언니가 안 일어나요 지금 창 이륙부터 계속 자고 있는데 누구세요? 어? 감이다 야 시연언니가 안 일어나 잠깐 보여드리자면 이 상태로 계속 자고 있습니다 진짜 보이세요 어? 아 잠깐 언니 안 살아있었어요? 아 배 안 손봐요? 다행이다 아 아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저 사람 아 아 아 언니 일어나서 이거 먹어요 언니 일어나서 이거 먹어요 오 오 이 정도 왔어요 오 오 오 오 6시간 6시간 정도 남은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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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지마요 으 눕지 마요. 괜찮아요? 눕지 않으세요 여러분. 괜찮아요? 짱 예쁘다. 안녕. 안녕. 나 방금 꿈 꿨는데 진짜 웃겼어. 진짜 부끄러운 분이었어요. 약간 공항이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엄청 많았어요. 그 다른 동료 연예인께 어떻게 계셨어요? 근데 누구인지 잘 기억이 나는데. 여자 노릇이었어요. 근데 내가 주머니에 그 분 포카를 갖고 있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보는데 그 분이 그거 혹시 제 포카예요? 이러는 거. 그래서 내가 너무 창피해가지고. 이거 맞는데 제가 근데 부탁을 받은 거였거든요. 그 이제 우리 뭐지? 우리 회사에 스태프 분이 팬이셔가지고 포카를 갖고 있었다. 너무 빨개진 채로 그렇게 했죠. 현명을 했죠. 그런 꿈을 꿨어요. 진짜 창피했어요. 진짜 창피하겠다. 궁금해. 뭘요? 그 아이돌이 누구였는지. 그니까요. 저도 기억이 안 나요. 아 진짜? 네 딱 연예인이라는 것만 딱 기억났어요. 내 꿈에 내가 모르는 사람이 나오면 죽은 사람이. 내가 모르는 사람이 나오면 깨끗해. 아 저 돌아가신 분. 헉. 귀신. 귀신. 귀신인 거야? 나? 너? 아 난 아니지. 넌 아니지. 진짜 맛있다. 뭐 같아? 치즈. 맛있다. 진짜 맛있다. 네? 더운 느낌. 뭐야? 뭘까? 뭐예요? 몰트젤. 되게 맛있다. 잘 먹을게요. 네. 많이 먹어요. 응. 나 몰트젤에서 좋아했어. 나도 좋아. 근데 너 또 초콜릿 먹으면 뭐가 아파? 아니야? 난 초콜릿 먹으면 뭐가 아파? 왜. 왜. 먹어볼래요? 아니. 왜. 왜. 무슨 맛이지 이게? 치즈야? 네. 발효된 치즈인가 보다. 발효된 이 뭐야?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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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발효. 숙성된 치즈. 여기가. 네. 써요. 왜 쓰지? 나랑 안 맞아. 이거랑. 이건 까만별 아니야? 까만별 이거 뭐예요? 까만별? 까만별? 마트에서 다 까만별 아니야? 네. 맛있어? 치즈가, 일반 치즈가 제일 나한테 맞는 거 같아. 응. 치즈. 네. 네. 3초 안에 들어왔어. 네? 3초 안에 들어왔어. 아 오케이 그럼 괜찮아요. 불었어? 네. 언니 뭐 다운받아 왔어? 뭐 다운받아 왔는데? 네. 나 넷플릭스. 뭐예요? 이거 가시네. 간다. 응. 이거 가시죠. 언니 다 아직 안 봤어요? 이제. 어 돌려보고 있네. 오기보가 있어요. 맛있어? 야. 이거 오래 볼래. 재밌어. 이게 그냥 이렇게 보기 좋아. 보다 보기 배가 있으니까. 재밌어. 그럴 수 있어. 아까 시현 언니가 배 안 고프다 했으면서 바로 그냥 승무원님이 감자칩 뭐 드릴까요? 했는데 감자칩 가져가시더라고요. 배 안 고프다 그랬으면서 원래 사람의 마음은 갈대지야. 갈대와 나를 먹자. 맛있어. 맛있자. 솔로원분이 혹시 공연하러 오셨고 저기 하죠? 네. TV 이름이 뭐냐 그래? 드립겠죠 형. 알아요. 친구 같아. 진짜 신기했어요. 안다고 하셔가지고. 정말 최소. 오늘 우리 여기 들어왔다고. 팬이라고 해주신 분들이 계셨어요. 맞아요. 맛있겠다. 확대가 안 풀려. things like the 다 잊지 마세요. daraufhin 노회야 어쩜 시야? 네. 구멍. 지난라, 박수caster, 박수caster 보시면 물고기가 있어요. 물고기 나온다면서 지원드.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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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좀 더 키워봐야지 보자 보여요 매워 매워로 2행시 갑시다 매워 우와 뭐지 매우다 멋있어 멋있을 수 있어 라면 라면 나는 진짜 진짜 진짜로 면 면을 좋아해 도착을 했습니다 와우 대각선 브이로그 여기는 미국 그리고 우린 차를 타지 에브리바디 머리가 엄청 아파요 열 몇시간의 비행기를 탈까 안녕 우와 여기 되게 되게 높다 안녕 미국이다 미국 갑세 지금은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뉴욕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예 예 제 룸메이트는 여러분들이 하도 물어보셔서 바로 여기서 말씀드릴게요 제 룸메이트는 누구죠? 저요 네 저분입니다 저요 바로 김민주씨 또 찍고 왔어 네 김민주씨가 저의 룸메이트고요 굉장히 사이좋게 짐을 풀고 이제 조금 쉬었다가 밥도 먹고 할 것 같습니다 여기가 타임스퀘어랑 굉장히 가까운 데여서 나가고 싶네요 나가서 옛날 생각을 하면서 구경을 또 하고 싶어요 나는 지금 너무 졸렸다 나는 지금 너무 졸렸다 사실 잘 준비를 다 했다 아직 셋이지만 난 잘 것이다 그럼 여러분 모두 안녕 안녕 내 잠옷 그리고 지유언니도 저를 따라 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아니야 지유언니도 안 잔다고 하지만 지금 자면 안 돼 끝끝내 잘 거예요 저를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잠에 빠져들게 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께 마지막 인사를 여기서 드리겠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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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은 영원한 헤어짐은 아니겠지용 아 나 미쳐가나봐 지금 새벽 3시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실루엣으로 머리 머리 잡혔어 엠 엠 엠 왜 안되지? 룸키를 이용하라고 한 거 같아 응 개된다 두 번째 시도 아 이건가? 아 이건가 보다 어? 대박 대박 어? 대박 들어왔어 드디어 들어왔어 지금 드림캐쳐의 인권 보호를 위해 상반신만 찍도록 하겠습니다 아 운동 끝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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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힘들다 지금 시간은 몇 시죠? 지우 씨? 지금은 아 2시 맞았습니다 대박 그래도 뿌듯하다 하니까 맞아 저희는 올라가서 씻고 그리고 밥을 먹겠습니다 몇 시부터요? 조식 조식이 있대? 일곱시부터 아 조식이 있대? 응 다행이다 그럼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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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흫 수고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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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니